여긴 또 왜 이렇게 밝아? 여긴 어두운데? 날 봤다, 날 봤다, 날 봤다, 날 봤다 자 덤비시지 잘 가시고 잘 가시고 나와봐 나와봐! 그렇지 그렇지 잘 가시고 다음 이거 쓰자 여기 계시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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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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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요거 요거 먼저 처리하고 나 노린놈 먼저 처리하고 여기서 요거 요거 다음 요거 오케이 다음 다음 없어? 끝 까불고 있어요 자식 사다리가 금지어네요 사다리가 그 도박 용어라서 아마 금지어일거에요 왜 안 내려가죠? 아니야 아직? 이쪽 가는게 아닌가? 뭐야? 설마사카 이것도 버그 아냐? 살아계신 분 있습니까? 생존 신고해 주십시오 살아계신 분? 아 이쪽으로 가는거구만 아 제가 길치였네요 제가 길치였네요 제가 길치였군요 살아계신 분 있는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또와 또 개자식? 물러서라 난 너희들과 싸우기 싫다 그래 인마 너희들 이 자식들이 나 지금 집중력 많아 직중호포인트 맞거든? 자 다블킬 잘라주시고 잘르고 빼주고 다음 막고 자르고 마무리 자 누구앞에서 칼을 들어 조용히 한거있지 내가 어? 여기 아니야? 아이씨 어디로 가? 아 피해 방패도 없는게 어디서 까불어 피하고 여기서 3명 처리합니다 가져 맞고 막고 찌르고 빼주고 자 다음 다음 피해 방패 갖고 계신 분 자 막아주고 찌르고 빼주고 자 다음 피 뒤에 너 마무리다 너 자식 까불어 타랭 염라대왕님께 아무 좀 전해줘라 곧 간다고 왠지 이 게임은 주인공이 편하게 죽진 못할거같은 게임이니까 알겠어? 저 왠지 죽을거 같아요 엔딩에서 느낌이 이상합니다 일로 가는거 아니요? 아하 아 그때 정원이네요 아닌가? 청정원인가? 아 죄송합니다 국정원? 아 죄송합니다 정말 위험한 드립을 쳤군요 정말 위험한 드립을 쳤군요 올라가고 저거 뭐야 뭐? 집단처요? 마을 궁둥이의 네로얼굴을 그렸다고 지금 집단처는 백명을 한다는거야? 네 시민이요 시민을 백명을 그냥 죽였어요 아 진짜 막장이구나 도란맨 여기지? 우리집 누가 도와드릴까요? 이 물이 없을거예요 안전한 물이 없죠 안전한 물이 없죠 안전한 물이 없죠 그리고 음식이 없죠 무슨 음식을? 내가 사싶을게 해 내가 사싶을게 해 너가 빠졌어? 아니요 나 나 집 너가 기억나는 거 아니지? 너가 기억나지? 지금 지금 Romani에 있는게 없지 아무것도 없지 아무것도 없지 이것이 내 집이라니까 무슨 소리야 점점 반동분자가 되어가네요 이 정도면 반동중자 돼도 돼 우리 집이다 우리 집입니다 세상에 그 때 그 자리 과거를 과거에서 과거를 회상하고 있죠 이 정도면 만약 우리 말이요, 안에서 아프게도 못하고 있는 곳이 가장 큰 위험한 곳에 놀란다 누구가? 왜 이렇게 발생한가요? 아버지 저에게는 히트의 롬아! 아버지 저에게는 선호적이익은 아름다워. 너무 아름다워. 아름다워가 되기 때문이다. 뭐야? 아 안돼요 안돼요 옷 좀 입어주세요 제발 제발 옷 좀 입어 제발 좀 챙겨 입어 제발 어 황제가 그거 한거야? 어 각자의 역할이라니요. 내가 바로 바로 클리스라이겁니까? 당신의 이름은 뭐죠? 긄로였어요. 요. 어 Deutsche 야 어 안 な왔어. esfuer 다행이에요. 전화 보겠습니다. 아 아니네 아니네 옷 입었네 아냐 옷 입었어 아이 옷 입었어 옷 입은 거였어 옷 입은 거였어 아 깜짝이야 이씨 아 너무 위험하다 아 황제 아들이 지금 아주 문란하게 노는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 황제 아들 아까 그 나쁜 놈 있죠 어우 야 너무 나은데 우스 2번대야 하다 손잡아 즐기지 마세요 영정당해요 안 돼요 갑옷 갑옷 입었어 아 이거 중요한 장면인데 이거 I needed entry to the emperor's tournament This could be granted by just one man So I paid to go visit I come for the tournament I come for the tournament Ah ha ha you're a gladiator 그렇습니다 Oh The mythical armor is a fine touch indeed You gave me quite the shot 날 알아보려나 Only the most skilled fighters can enter the tournament 제발 Let me see if you fight As once you dress 잠시만 배경에 혹시 배경에 혹시 배경에 혹시 그런 장면이 나오면 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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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야 다행이야 없어 An-bhea Negatives ают o o o o o o o o 막고, 막고, 쳐요 막고, 막고 막고, 찔러주고 전설급 공격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반중에 헌호를 얻은 게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동시에 해, 이 자식들아! 아, 뭐야 너 자, 사블 사블 킬 다음 처형으로 반중에 헌호를 얻으라는 거 보니까 전설급 공격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한 명씩 덤벼, 한 명씩 아, 잘못했다 전설급 처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덤벼 으악 막고 찔러주고 됐다, 마무리 전설급 처형 나이스 나이스 가타비아의 챔피언을 차용하십시오 가타비아의 챔피언을 차용하십시오 야, 챔피언이 한 명씩 와야지 별로 아닌데 짠챙기부터, 짠챙기부터 처리합니다 이렇게 처리하고 막고 아우, 너 너는 좀 한 명씩 덤벼, 한 명씩 으이씨 피해주고 자, 여기서 마무리 때려주고 찔러주고 빼주고 빼주고 아 아 아 아 아 아 강고 지금이다 맞고 찔러주고 전설급 공격 나이스 마무리 아, 챔피언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카르타고의 학살자들 필요없습니다 아, 왜 이렇게 마무리 잡고 찔러주고 빨리, 오케이 다시 리우스를 만나십시오 그럼 이제 개를 죽이러 가는거지 챔피언으로 가장해가지고 좋았어 다 죽었다 당신 흠 여기가 너의 스크롤의 스크롤 흠 잊지마 당신은 죽을 수 있는 작품으로 작품으로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흠 여기 제 가장 최근의 작업이 작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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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의 자세히 cort고 나의 자리의 적극을 시작하기 그럼 너의 피를 흐르게 해 주지! 사이다다 사이다 아유 사이다다 진짜 뭐야? 잠깐만요 잠시만요 당신 혹시 옷 입었죠? 옷 입었죠? 옷 입었습니다 입은 겁니다 발인가? 입은 거야 입은 거야 옷 입은 거예요 왜요? 꿈에서 날 봤다고? 내 미래? 낙시 치는 거 같은데? 자씨 풀어주는 거야? 내 미래? 내 미래? 내 미래? 마리오스 다마클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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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마클리스 다마클리스 다마클리스 그게 무슨 소리야? 네 엠퍼리스 네로 적당히 나왔구나 아 그래서 그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우상에서 피가 흘러내리는 이유가 그거였구나 아 이제 알겠다 다음 상태로 또 소포도스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거죠? 검토사의 장소인거라요 완전 타락했다 간다 그럼 다음 첫 웨이브 첫 웨이브 이거 Colosseum 너는 싸우지 너는 죽을래 너는 죽을래 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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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GLADIATORS 어? 자, 느낌이 이상하다 그래 내가 이겼다 나의 승리야 어? 쟤 보인네? 그것도?